이 잎도 옆으로 이렇게 뜯어내시면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위로 뜯어내는 것보다 뿌리 손상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. 파인애플은 어떤 식으로 증식을 시킬까요?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실 거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래서 파인애플 먹고요. 그 위에 이걸 가지고서 증식을 시킵니다. 이거 제가 먹고서 이렇게 외부분만 남긴 게 아니고요. 마트 가니까 이렇게 내놨어요. 과육은 슬롯이나 뭐 해가지고 따로 팔고 그래서 이거 주워 가지고 온 겁니다. 저도 파인애플 잘 못 먹고요. 요거 가지고 해 보는데요. 파인애플은 아주 삽목이 간단해 가지고요. 이렇게 그냥 통째로 올려만 놔도 발근이 되는 게 파인애플이에요. 근데 지금 식이 아주 잘 되니까 제가 좀 부정근, 벌써 뿌리가 나와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. 보여 드리겠어요. 마른 잎들을 조금씩 띄어냅니다. 띄어내다 보면 이 잎과 잎 사이에서, 잎과 잎 사이에서 뿌리가 보여요. 이거 지금 약간 보이죠.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은 이게 지금 뿌리입니다. 뿌리가 될 거에요. 뿌리가 벌써 나와 있는 거에요. 그러니까 적당하게 올려만 놓으면 여기서 이런 게 다 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아주 요거처럼 간단한 게 없습니다. 더 보실까요? 여기도 보면 이렇게 벌써 뿌리가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 그냥 올려만 놓으면 올려만 놓으면 그냥 밝은 띄어내면서. 그래서 이 잎도 옆으로 이렇게 뜯어내시면 되는 거에요. 이렇게 위로 뜯어내는 거보다 뿌리 손상이 있으니까 옆으로 이렇게. 제가 벌써 많이 나왔죠. 계속 뿌리가 나옵니다. 이 잎을 위로 자르다니는 게 아니고 옆으로 힘을 줘서 부위를 해내고 식재를 하면 됩니다. 식재를 해가지고요. 식재를 해서 꼭 파인애플을 먹겠다. 그게 아니고 식재를 해서 관상용으로 아주 시원하게 보는 용도로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가운데에 놓고요. 이게 다 끝난 겁니다. 그걸 좀 채워주고요. 약간만 채워줘도 되고. 그 다음에 이 흙이 지금 수분을 머금고 있으니까 물 안 주고 그대로 둘 겁니다. 위에가 바짝 말랐을 때 어느 정도 말랐을 때 그 때 물 한번 줄 거고요. 재방식의 간단작업 끝났습니다. 재방식의 간단작업 끝났습니다. 이 영상을 모두 다 happening. 이제 이경을 youth적으로 응대해를 하죠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 다음 동안 이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